우리가 최고! 미안해, 얘들아. 내가 급하게 가다가 그만 건물을 부숴버렸지, 뭐야.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맞아. 고거타운을 정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걸. 고마워. 정말 너희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투모, 고거타운 삼거리 도로에 문제가 생겼어. 알았어, 바로 가볼게. 아, 고거타운은 우리 없으면 진짜 안 된다니까. 빨리 가보자. 뭐야, 우리가 오고 있는 걸 벌써 알고 있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들 신나게 마무리해볼까? 트릭 씨, 준비됐지? 당연하지. 준비 완료. 잘했어, 코니. 응. 시멘트! 발사! 그래, 그래. 그럼 마지막은? 도루시랑 헌츠가 출동! 좋았어. 역시 우리는 중장비 고고 다이노! 역시 고고타운을 정비하는 건 우리가 최고라니까. 벌써 다 됐나 봐. 역시. 중장비 팀이 있어서 얼마나 다이노인지 몰라. 안 그래? 저건 항상 우리가 듣단 말인데. 그러게. 우리가 하던 일을 중장비 팀이 뺏어갔어. 어? 으하! 자, 가자. 도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다음에 출동해서 중장비 팀보다 더 잘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둬야지. 맞아. 그러니까 빨리 포키 형도 같이 하자. 나도? 응. 어, 알았어. 컴오, 루키, 루키! 렉스야, 무슨 일이야? 시장 근처에 문제가 생겼어. 이쪽으로 와줘. 그래? 알았어. 바로 출동할게. 가자! 응, 알았어. 얘들아, 같이 가! 루키, 이제 됐어. 알았어. 우리 비싸! 오케이, 위 차례야. 어? 정말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장사도 못 할 뻔했지 뭐야.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희가 할 일인걸요. 맞아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안녕,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뭐야? 다 해결된 모양인데? 에휴, 우리가 먼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우리가 최고니까. 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최고거든? 최고? 하하하하, 아니지. 최고는 우리 중장비 팀이지. 뭐라고? 왜? 못 믿겠어? 그럼 누가 더 최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는 게 어때? 좋아. 하자고. 해. 도모형, 어때? 당연히 해야지. 우와, 그럼 시합하는 거야? 재밌겠다. 하하하하, 좋았어. 나도 찬성.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걱정 말라고. 얘들아, 이런 시합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재밌을 것 같은데. 도모,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니까. 네, 포키 형도 무조건 하는 거다. 어? 뭐, 알았어. 어? 얘들아!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렉스. 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됐어. 아니야. 근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여기에 도로가 생기고, 차들이 빨리 다니면서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됐어. 아, 큰일인데. 공룡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생태통로가 필요하겠어. 생태통로? 응. 너무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봐. 내가 대원으로 후출할게. 렉스! 우리 왔어! 이번엔 너희들이 늦었네.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얘들아, 지금 급한 건 미크로락토로들을 위한 생태통로니까 다 같이 만들면. 아니야, 렉스. 우린 우리 방직대로 할게. 그래, 난 찬성. 좋았어. 그럼 우리도 알아서 할게. 얘들아, 시합할래? 당연하지. 우리가 최고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더, 더, 더 최고거든. 아, 이 일을 어쩌지? 어때? 도로시가 더 힘이 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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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얍! 워, 롯! 드릭슛, 너! 얘들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린 땅 아래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터널형을 만들었어 다들 이쪽으로 와 무슨 소리! 땅 아래 있는 터널보다 육교형이 훨씬 편하지, 안 그래? 바깥 풍경도 보고 이제부터 모두들 여기로 건너가 아니야, 터널이 훨씬 더 좋아 어쩌지 글쎄... 다들 각자 마음에 드는 통로를 이용하면 어떨까? 응 괜찮아, 어서 들어가 봐 어, 고마워, 루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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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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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괜찮으니까 다시 건너가 봐 그래,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아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맞아, 터널 안이 생각보다 어둡고 소리도 막 울려 나도 좀 무서워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 어... 어때? 우리가 만든 육교 괜찮지? 응, 고마워, 얘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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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키라고! 으아! 위험해! 안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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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게! 맥스, 매드포, 혐신! 슈퍼 부스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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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슈퍼 달구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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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맥스 천만에!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미크로 랍토르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생태통로를 만들자 그래! 그게 좋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어떤 생태통로가 좋을까? 터널과 육교 모두 실패했잖아 그러게 우와! 도로시도 저거 해보고 싶다! 엉치도! 정말 재밌겠는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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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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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성공! 와, 우리가 해냈다 역시 너희 모두 힘을 합치면 잘 해낼 줄 알았어 그럼, 그럼, 우린 모두 정말 최고야!